넌 어떤 그림이었으면 좋겠어? 나는 내가 이 기분에서 설레는 포인트는 갑자기 확 붙는 거지 확 기다려서 확 붙는 느낌이지 멜로의 정석이 있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확 붙는 느낌이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? 꼭줘도 막 밀치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계속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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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? 이 정도? 어? 설레는데? 이 정도 이런 느낌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어 이게 이게? 앉아요 어? 이런 느낌?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자 네 이런 느낌 그니까 다가간다 슬 다가간다 할 때 아니 아니에요 일 나네 아이씨 좋은 상황 왜 끊어?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럼 니들 뭐야? 오케이 오케이 네 이것도 괜찮으실까요? 아니면 이건 어때? 팝콘 감독님한테 어떻게 네네 지금 계절이하고 꼭두가 보면 스킨십 진돗 빼는 날 혼도 보기 싫은 꼴을 제가 여기서 보고 있게 되었어요 제가 방해할게요 키스면 어떡해 괜찮다고 하세요 괜찮다고 하세요 아 이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라이트 맞추고 있습니다 정상은 아니지 천년의 음기가 쌓였는데 정상 엔디가 있나 한 번만 더 끼어들어 팝콘 대신 니들이 하늘을 날고 있을게다 한계절 한계절 맞아 해야지 싸움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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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한국어로 존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